안녕하세요. 청소로 새 인생을 개척하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누군가에게 청소는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저한테 청소는 새 삶을 개척할 수 있던 방법이었어요. 특히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어지러울 땐 청소만한 게 없더라고요. 이미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가슴에는 응어리처럼 남은 상처가 깊어서 자꾸 지우고 싶은지 청소에 집착하면서 살았네요. 할 수만 있다면 청소로 더러운 얼룩을 지워내는 것처럼 지난 10년간의 결혼생활도 모두 지우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사실 결혼생활 10년 만에 저한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10년이면 어느 부부든 불타는 사랑보다는 정과 의리로 살아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10년이나 믿고 살았던 전 남편한텐 그런 의리도 없었나 봅니다. 세상에 아무리 믿을 놈 하나 없다 해도 나랑 사는 제 남편만큼은 믿을 만한 사람일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10년간의 제 결혼생활을 돌이켜보니까 왜 저런 놈을 데리고 살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살다 보니까 저한테도 가슴 뻥 뚫릴 만큼 속 시원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어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직하게 살면 하늘도 정직한 사람을 도와주나 봅니다. 그래도 제가 한때나마 평생의 배우자라고 믿었던 전 남편이란 사람은 중고차 매매 상사를 운영했던 사람이었어요. 과거부터 거슬러 가야 되는 사연인 만큼 이해가 쉽도록 남편이라고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이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 너무 좋았어요. 가장으로 남편으로도 만점이었던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중고차 매매 상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사고 한 번 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들을 두 명이나 낳고 키우는 동안 정말 최고의 신랑감이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일이 바쁠 텐데도 아이들 유치원 행사에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아들 유치원에 운동회 같은 행사가 있으면 그날은 무조건 아들 보러 유치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큰아들과 같이 달리기 연습을 하면서 뿌듯하게 말하기도 했어요. 자, 아들, 아빠 잘 봐. 팔을 앞뒤로 이렇게 흔들어서 뛰어야 더 잘 뛸 수 있어. 알겠지? 아빠, 이렇게? 나 1등해서 손에 도장 찍어올게요. 좋았어. 우리 아들이 무조건 1등할 거야. 큰아들은 유치원 운동회 전날 남편과 이런저런 연습을 하면서 놀았어요. 늘 아이들 일이라면 제일 먼저 나서던 남편은 잘 놀아주는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그래도 그쯤이 바쁘 시기라서 남편한테 걱정하듯이 말했던 적도 있어요. 여보, 일 바쁘면 내일 꼭 안 와도 괜찮아. 애들 운동회 가보면 안 오는 아빠들도 은근 많아. 요새 일도 바쁘다면서 어떻게 오려고 그래. 에이, 하루 더 일한다고 일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급한 일 아니라 괜찮아. 일은 다시 하면 되는데 애들 저만한 땐 지금뿐이잖아. 아들한텐 아빠가 놀아주는 게 더 좋은 거야. 하여튼 애들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오는 것도 참 대단해. 남편은 두 아들한테 최고의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은 몸으로 놀아줘야 한다면서 늘 어떻게 놀아줘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유치원 행사에 늘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도 저희 남편이 유일했어요. 그만큼 자식들 일이라면 가장 최우선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네 식구가 화목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애들 잘 크고 속 섞이는 남편도 아니라 정말 제 가정은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균열이 시작된 건 시모가 갑자기 쓰러지면서부터 시작됐죠. 가족 중에 아픈 사람만 없어도 아무 걱정이 없었을 텐데 그때부터 근심이 생겼어요. 남편은 차남이었고 장남인 시숙이 있었는데 시숙은 시부모한테 매정하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큰형님은 주부였는데도 대놓고 싫은 티를 내면서 저한테 전화했더군요. 봉석, 어머니 보고 왔는데 손 많이 가게 생겼네. 간병인 알아보고 있어? 아직은 제가 보고 있어서 간병이 구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더 심해지기 전에 구해야지. 더 병 들고 구하면 간병인들도 안 하려고 해. 괜히 혼자 독박 쓰지 말고 적당한 간병인 알아봐. 난 아버님이 괜히 나한테 떠넘기려고 할까 봐 걱정이야. 맨날 장남 타령하시잖아.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서 일하는 척이라도 해야겠어. 저는 형님의 말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아버님이 큰 시숙한테 의지를 하셨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손을 벌리거나 경제적으로 의지하시는 것도 아닌데 형님은 그런 것조차도 부담스럽다면서 싫어하셨죠. 예전에도 이러다가 시부모 아프기라도 하면 장남한테 자기들 모시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싫은 티를 팍팍 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쓰러져서 입원하니까 형님은 주부로 지내면 자기한테 병수발 들게 할 것 같다고 일자리까지 찾아 나섰던 겁니다. 아무리 시부모라도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시모가 며느리들한테 정말 잘해주던 분이라서 형님의 태도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나 큰형님 첫아이 낳고 늘 밥은 먹었는지 집까지 찾아와서 반찬을 챙겨주시던 분이었어요. 저 첫애 낳고 정신도 없을 때 어머님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면서 이런 말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밥은 먹었어? 깐난쟁이 본다고 네 밥 챙길 정신이 없지? 내가 애 잠깐 볼 테니까 어서 밥부터 먹어. 어머님, 반찬 일부러 챙겨오신 거예요? 나도 자식 낳아서 키워봐서 알어. 애 낳고 당분간은 국에 밥만 말아먹을 정신도 없잖아. 친정도 멀어서 친정 어머니가 오시지도 못할 텐데 내 며느리 내가 챙겨야지.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울지 말고 어서 밥 좀 먹어. 국도 다 있으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저는 그때 어머님께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가 백일 지나기 전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 않습니까? 정말 밥은 고사하고 제대로 씻을 정신도 없는데 어머님의 배려 덕분에 저는 배 굶은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며느리들 힘들 때 옆에서 세심하게 챙겨주던 분인데 형님이 어쩜 저럴 수 있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이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님 병원에 자주 갔어요. 저는 당시에 주부였기 때문에 시간이 널널한 편이라 갈 수 있었어요. 그러자 시모는 소변통을 비우고 온 저를 보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네가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고생은 무슨 고생이에요. 어머님도 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저 지금 빚 갖고 있는 거니까 건강만 신경 쓰세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너무 많아서 다 말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퇴원하시고 집에 가시면 제가 밤새도록 말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건강만 잘 챙기세요. 고맙다 우리 며느리. 내가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진 시모는 소변도 편히 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자주 가서 자연스럽게 병수발을 들게 됐었죠. 그때 시부는 저한테 너무 미안해 하시더군요. 사실 결혼하면 시부모도 내 부모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형님은 저와 달랐던 겁니다. 한 번은 병원 복도에서 시부가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던 적도 있었어요. 시부는 시숙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며 말하더군요. 장남이면 장남답게 굴어. 이놈의 자식아. 네 엄마가 너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말해. 너나 큰 며느린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네. 니들 아주 이 근처 오기만 해봐.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시부는 노발대발 화를 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창 화를 내고 전화를 끊던 시부는 머리를 잡고 벽을 짚으며 휘청거렸어요. 그런 시부를 보고 놀라서 얼른 달려가서 부축하면서 말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아이고 그래 그래 우리 막내 며느리 나 괜찮다. 어제도 늦게 갔으면서 또 온 거야? 애들은 어쩌고? 애들 걱정 마세요. 남편이 저보다 애들이랑 더 잘 놀아줘서 저 없어도 잘 놀아요. 그나저나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집에 가서 좀 쉬다 오세요. 장남이라는 게 지 엄마가 아프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는데 내가 살 수 있겠니? 정말 너 볼 면목이 없다. 막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장남이라는 게 저러고 있으니 내가 너무 속이 답답해. 아버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도 다 어머니께 효도하는 거예요. 며느리도 자식이잖아요. 저 애들 낳고 친정 멀어서 가지도 못할 때 어머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고맙다. 정말 너 없었으면 네 시어머니 이만큼 버티지도 못했을 거야. 고맙다. 시부는 제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가족이 힘들 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3년이나 시모병 수발을 들었어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더니 큰 시숙은 3년쯤 됐을 때 거의 시부모님을 아예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장남이 저럴 수 있을까 한심했어요. 그때 아침에 남편은 저 대신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그래도 저녁이면 남편은 제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말했어요. 오늘도 병원에 다녀온 거야? 어머니는 좀 어때? 늘 비슷하시지 뭐. 괜찮아지셔야 할 텐데 걱정이야. 그래도 당신이 그만큼 해주니까 엄마도 많이 이겨내신 것 같아. 내가 당신한테 정말 고마운 거 많은 거 알지?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가 좋은 거야? 어머님 안 아프셨으면 이런 호강도 못 누렸겠네. 아니지. 애들 잘 키워주고 지방 건사 잘 하는 것만으로도 난 늘 고맙게 생각하지. 아마 어머니도 며느리 정성에 감동해서 금방 일어나실 거야. 남편은 제가 시모의 병수발 드는 걸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시부모 일에 저희 부모님 일처럼 생각해 주니까 고마워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의 노력에도 시모는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정말 저희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3년을 병수발 들었지만 하늘도 무심하게 시모를 데리고 가더군요. 그때 저는 정말 친어머니 상을 치르는 듯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시부가 위로해 주면서 말하기도 하셨어요. 예희야 너 정말 최선을 다한 건 내가 알아. 네 시어머니도 아마 무척 고마워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아버님은 절 위로하면서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때도 큰 시숙가 형님은 정말 장례식장은 왜 한나 모르게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례가 끝나고 시모를 낙골당에 모신 뒤 남편은 몇 달 뒤에 저한테 뜬금없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난 정말 와이프 잘 만난 것 같아. 내가 무슨 복에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그동안 형수님 보니까 당신이 정말 큰일했다는 거 바로 알았어. 그만큼 처가해도 나도 잘할게. 그리고 당신도 내가 사는 동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게 내가 열심히 살 거야. 알겠지? 그걸 이제 알았어? 당신은 나 같은 사람 또 없는 거 알지? 그러니까 나한테 정말 잘해야 된다. 남편은 시모를 보내고 생각이 많아진 듯 저한테 늘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큰형님을 보면서 느낀 게 많아 보였습니다. 솔직히 며느리가 간병인 안 쓰고 직접 모시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저한테 고맙다면서 잘하겠다고 여러 번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남편도 슬슬 변해 가더군요. 정말 믿었던 남편이 변하는 걸 보니까 인간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시모 돌아가시고 1년 정도는 남편한테는 가족이 1순위였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식구들을 먼저 챙긴 뒤 자기 일을 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슬슬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정말 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도 핸드폰만 쥐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애들이 왔는데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큰아들이 남편 핸드폰을 뺏어들면서 말하더군요. 아빠 저 오늘 학교에서 글씨 잘 써서 칭찬받았어요. 이것 좀 보세요. 핸드폰 그만 보고 제 공책 좀 봐주세요. 야 너 누가 핸드폰 함부로 가져가래? 어?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어?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짓이야? 전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가져온 건데 아빠가 안 봐주니까 아빠가 바빠서 그런 거 아니야? 어? 그렇다고 아빠 핸드폰을 가져가? 너 아주 오늘 혼나볼래? 평소 같았으면 남편은 큰아들 말에 웃고 넘겼을 텐데 그날따라 예민하게 구는 거예요. 특히 큰아들이 핸드폰을 뺏어간 걸 이해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솔직히 큰아들이 핸드폰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던 것도 아닌데 저게 그렇게 화낼 일입니까? 남편이 벼랑간 화를 내면서 소리치자 큰아들은 겁을 먹고 울기 시작했어요. 주방에 있다가 큰아들 우는 소리에 나와보니까 유치하기 짝이 없더군요. 저는 큰아들을 안아서 달래주면서 남편한테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애한테 화를 내 오늘 당신 오면 보여준다고 하루종일 당신만 기다렸는데 그냥 잘했다고 칭찬 한번 해주면 될걸 왜 화를 내냐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중요한 거라도 하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어? 당신의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얼음 물건 함부로 뺏어가게 만들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길래 그러는데 이리 줘봐 대체 뭔데? 저는 남편이 하도 노발대발 하면서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따지길래 궁금해서 핸드폰을 이리 내놔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핸드폰을 황급히 주머니에 넣으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당신이 내가 하는 거 보면 알아? 다 중요한 일 하고 있던 거니까 하는 소리잖아. 다음부턴 애들 단속 좀 해. 애들 단속? 우리 애가 뭘 했다고 애들 단속을 해? 당신이나 정신 차려. 괜히 밖에서 안되느니 끌고 들어와서 애들 잡는 소리 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별거 아닌 걸로 애들한테 큰소리 치기만 해봐. 애들을 그렇게 오냐오냐 키우니까 하는 소리잖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렇다고 당신처럼 믿도 끝도 없이 화내는 게 맞다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그만해. 좋은 말로 해도 될 말을 굳이 그렇게 해야겠어? 제가 남편을 타박하면서 말하자 남편은 답답하다면서 집을 나가더군요. 솔직히 그때도 무작정 화부터 내는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핸드폰 뭐 별것도 아닌데 어린 아들이 그걸 좀 뺏었다고 정색하고 화낼 만한 일인지도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남편의 핸드폰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핸드폰 집착이 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남편은 40대 후반에 대체 어디서 무슨 바람이 들었나 싶었다니까요. 한 번은 안방 청소를 하는데 남편 핸드폰 벨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들고 거실에 있던 남편 한테 가져다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배소리를 들은 남편이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제 손에 있는 핸드폰을 보고 뺏어들더니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버럭 소리까지 질렀어요. 당신은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아무리 부부라도 선이 있어야지 서로 프라이버시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그 전화를 받기라도 했어? 왜 나한테 난리야? 저장된 거 보니까 그냥 고객인 것 같길래 가져다 주려고 한 거야. 내가 뭐 잘못 됐어? 아니 전화가 와도 급하면 다시 할 텐데 당신이 왜 내 일에 참견을 하냐는 말이지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신경 좀 쓰지 마. 언제는 고객 전화는 칼이라면서 고객이 최우선이라고 난리브루스를 칠 땐 언제고 당신 요즘 핸드폰에 뭐 있어? 왜 요즘 식구들이 아니야. 요즘 고객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 한 명이라도 놓치기 싫어서 그런다. 왜? 요즘 중고차도 모바일로 보는 시대야. 집에서 살림만 하는 당신이 알기나 해? 이젠 이 핸드폰으로 다 하는 시대라고 그러니까 중요하지. 여러분들 같으면 남편 행동이 납득이 가십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남편이 중고차 매매 상사를 운영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련 천지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고차 시장 경쟁도 심했고 남편 말처럼 모바일로도 중고차를 사고 파는 시대다 보니 남편한테 그만큼 핸드폰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걸까요?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남편이 수상하다는 걸 감지했어요. 매번 미용실에 가면 커트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남성 파마를 하고 온 거예요. 대체 무슨 바람이 들어서 머리를 했나 싶어서 남편한테 황당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갑자기 머리는 왜 했어? 안 그래도 머리 큰 사람이 더 커 보이는 것 같아. 요즘 패션을 모르네. 요즘엔 남자도 꾸미는 시대야. 내가 고객들 상대해 봐서 아는데 사람이 꾸며야 신뢰가 있어 보인 돈 어차피 근데 당신 옷도 샀어? 종이 가방은 다 뭐야? 그냥 날씨도 바뀌는 것 같고 요즘 고객들이 멀끔한 사람한테 계약하려고 하니까 나도 옷 좀 사봤어. 이게 다 뭐야? 혼자서 백화점을 갔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애들 학원비도 올랐는데 당신이 이렇게 옷을 많이 사면 어떡해? 저는 머리도 하고 쇼핑까지 하고 온 남편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 무렵에 제가 옷만 사도 이게 다 뭐냐면서 잔소리를 폭탄으로 하더니 본인은 아주 양손이 무겁게 들고 온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서 하나씩 열어보다가 의아한 봉투를 하나 본 겁니다. 남자들 옷 틈에 여성복이 있던 거예요.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그 옷을 꺼내들면서 남편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옷은 뭐야? 설마 내 옷이야? 어? 어? 이게 왜 여기 있지? 남편은 제가 꺼내든 옷을 보고 당황했는지 제 손에 툭 뺏어가더니 뒤로 숨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꽃무늬가 많은 게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뒤로 숨긴 블라우스를 뺏어들고 탁탁 펼쳐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내가 언제 꼬무늬 옷 입는 거 봤어? 당신 진짜 이상하다. 이거 딱 봐도 내 사이즈도 아니고 내 취향도 아닌데 왜 산 거야? 이것도 고객 응대할 때 입으려고 샀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그거 왜 샀냐고 정확하게 말해보라니까? 저는 저는 화가 나서 남편한테 따져물었어요. 그러자 당황한 남편이 말을 얼버무리다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거 그 우리 사무실 딜러 와이프 선물 뭐? 아니 그걸 당신이 왜 챙기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이것도 다 복지야 그 직원이 신규 계약을 얼마나 잘 떠오는데 어? 이것도 다 경쟁업체 한테 직원 안 뺏기려고 하는 관리라니까?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생각 말고 이리 내놔. 당신 어차피 살쪄서 이런 옷도 안 맞잖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그 옷이 직원한테 주는 건지 인증할 수 있어? 있냐고? 왜 못해? 다 할 수 있지. 근데 꼭 그렇게 직원 앞에서 내 체면 안 살게 그래야 겠어? 하여튼 내가 이래서 당신 성격 드세 다고 하는 거야. 이래서 아줌마들 안 된다 니까? 뭐? 아줌마? 오늘 아줌마 등살에 한번 죽어볼래?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해? 당신 한번 제대로 걸리기만 해? 내일 그 직원 한테 꼭 연락 하라고 해. 알겠어? 저는 남편한테 화를 내고 직원한테 꼭 인증 하라고 했어요. 정말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뜬금없이 머리도 하고 옷도 사는 남편이 슬슬 수상하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출근한 남편한테서 점심쯤 사진이 한 장 왔어요. 그 사진은 바로 남편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와이프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제 그 문제에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이게 의심은 가는데 물증은 없으니까 저도 환장하겠더군요. 솔직히 여자의 초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진을 봐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남편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할 수는 없었지만 워낙 덤벙거리는 성격이었던 남편이라 몰래 보려면 충분히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덤벙거리고 늘 잘 깜빡 하던 남편이 그때는 오히려 모든 걸 완벽하게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영수증 한 장까지도 지갑이나 주머니에 돌아다니는 게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평소 같았으면 빨래를 돌리다가 세탁기에서 물에 젖은 영수증이 나와서 빨래 곳곳에 묻어있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은 주머니 차 할 거 없이 정말 일부러 치우는 것처럼 말끔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뭘 감시할 감추고 있다는 촉이 왔던 거예요. 그러다 저는 남편 차를 빌려 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별 의심 없이 차키를 주더군요. 그때는 저도 정말 볼 일이 있었기에 빌려 탄 건데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었어요. 바로 차 블랙박스 였죠. 아무리 남편이 지능적으로 숨기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만 감췄을 확률이 컸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 차를 타자마자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바로 저한테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던 회사 직원 아내라는 여자랑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 그동안 찍힌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엔 남편이 그 여자 회사를 데려다 주는 모습 그리고 둘이 다정히 안아주는 모습 등 정말 별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더군요.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 카드값이 언제부터 큰 폭으로 올랐는지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카드 내역을 보니까 정말 데이트를 한 건지 파스타 같은 음식점들이 많았던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상가녀의 직장도 알 수 있었어요. 심지어 그 여자는 남편한테 중고차를 거래한 신규 고객 이었던 겁니다. 블랙박스에는 남편이 차를 직접 알려주는 것도 찍혀 있었고요. 그래서 그날 상가녀 직장으로 찾아가 그 여자를 기다렸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니까 남편놈이 아주 그 여자를 퇴근 시간 맞춰서 데리러 가는 게 일이더군요. 저는 회사 앞에 서 있다가 그 여자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상가녀가 아주 뻔뻔하게 면상을 들고 다니네. 오늘도 가정 있는 남자 꼬셔서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꾸민 거야? 이렇게 입고 다니면 그 사람이 좋아하든 아줌마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너 난 알긴 알아? 그래 모를 수가 없겠지 차에 있는 가족 사진 보고도 불륜을 해? 너 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런 거야? 가정 있는 거 알았잖아. 아! 아줌마 이거 놔요. 놓으시라고요. 저는 뻔뻔한 상가녀 머리채를 틀어잡았어요. 그리고 사정없이 흔들면서 따져 묻기 시작했었죠. 그러자 자기는 잘못 없다면서 우는데 그것조차 꼴보기 싫더군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둘 웅성거렸고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제 손목을 낚아채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하는 거야? 무식하게 여기서 왜 그래? 그때 절 말린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그 순간 절 말리면서 한다는 소리가 무식이라니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남편을 보자마자 손을 들어 뺨을 내려쳤습니다. 내가 당신 엄마 병수 받은 게 몇 년인데 나한테 이런 싸구를 배신을 해? 당신이 사람이야? 우리 애들은 다 어쩔 거야? 일단 나랑 가서 얘기해. 이리 와. 웃기고 있네. 가긴 어딜 가? 내 가정 파탄냈으면 전연 일터 정도는 박살내야지. 너희 둘 다 떳떳하니까 불륜짓거리 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어? 그리고 내가 여길 빈손으로 왔을 것 같아? 내가 당신처럼 멍청한 줄 아냐고?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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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녀를 찾아오기 전 이미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해서 회사에 제보를 했어요. 그리고 상관녀가 회사를 떠나는 날까지 자료를 끝까지 회사에 보낼 거고 추후에는 언론 제보까지 고려 중이라는 메일을 보낸 겁니다. 게다가 이미 익명 게시판에 제보를 한 뒤라 A 회사의 이대리라는 사람의 불륜 사건이 입소문을 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회사 앞에서 그 난리가 났을 때 그 회사 직원들은 익명 게시판을 떠돌던 불륜 사건 주인공이 두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다들 수근거리면서 쳐다보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상관녀와 남편놈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내 가정 박살낸 너희 둘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 거 박살내고 너희들이 지키려는 건 무사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말하고 돌아서자 남편놈은 저를 보면서 소리치더군요. 그래 내가 왜 당신이 아니라 이 여자 선택했는지 이제 알겠다.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10년을 저와 한입을 덮고 살던 남편의 말이 저렇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저는 남편놈의 말이 허무하고 항당해 지난 세월이 부정당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두 손 놓고 울 수만 있을 수 있겠나요? 이제는 제가 책임져야 할 두 아들을 봐서라도 저는 이를 악물고 정신줄을 꽉 잡았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쓴 익명글이 퍼지면서 남편놈 중고차 매매 상사도 털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요즘은 인터넷에 익명으로 쓰기만 해도 신상 정보가 털리는 건 시가 문제더군요. 그 사이 저는 남편놈한테 이혼장을 날렸고 상가녀한테는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혼 10년 차에 제가 이런 소송을 준비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네요. 그렇다고 제 속은 시원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도 하고 지난 세월이 허무해서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남편놈은 이런 상황에도 이혼하겠다면서 큰 소릴 떵떵 치는데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이혼 소식에 절 찾아온 사람은 시부였어요. 시부는 시모가 떠난 뒤 혼자서 지내셨는데 아이들과 자주 왕래하면서 일부러 한 번이라도 더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까지 불사하고 있으니까 속상하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때 저한테 모아두신 삼천만 원을 건네면서 저에게 슬픈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미안하구나. 아들 잘못 키운 내 죄야. 그러니까 날 탓해라. 이혼하고 애들이랑 새출발할 때 보탰어. 큰돈은 아니지만 꼭 너한테 보탬이 되고 싶어서 주는 거야. 아버님 이렇게 큰돈을 왜 저를 주세요. 비상금으로 잘 챙겨두세요. 저 아직 젊어요. 아니야. 이거 받아둬라.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해준 것도 없는데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들게 하고 내가 고맙고 미안하다. 마지막까지도 제 손을 잡으시면서 시부는 손자들과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제가 남편복은 없어도 시부모복은 있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제 걱정을 해주신 덕분에 저는 남편농가 제대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권은 저한테 있어서 남편은 면접교서권만 있었어요. 처음 이혼하고 나서는 안 보더니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아이들을 만나더군요. 어릴 때 기억 때문인지 아이들도 아빠를 잘 따라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이 그렇게 아이들을 돌봐주는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4년이 지났고 저는 입주 청소 업체를 차려서 운영을 하게 됐어요. 지인을 따라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적성에 맞아서 나름 잘하고 있었거든요. 입주 청소를 하려면 직원을 고용해야 했는데 한국 사람은 단가가 비싸서 외국인을 고용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과 일을 하게 됐어요. 생각보다 일도 잘하고 성실해서 같이 손을 맞추면서 일한지도 4년 차가 될 때 였습니다. 손발이 잘 맞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저는 사람을 잘 뽑았다 싶었어요. 그렇게 입주 청소를 하던 중 이사 하기 딱 좋은 가을 이었습니다. 작년 10월쯤 저는 한 신축 아파트 입주 청소 의뢰 전화를 받았어요. 한창 이사 철이라 정신 없이 일만 했는데 한 남자가 청소 문의를 해왔더라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인터넷 광고 보고 연락 드렸는데요. 저희 이번에 신축 아파트 입주 하는데 의뢰 가능할까요? 네 그럼요. 평수가 어떻게 되세요? 한 25평 정도 됩니다. 아 25평 이면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짜는 언제쯤 생각 중이세요? 다음 주 수요일 가격도 괜찮네요. 그럼 저희 아파트 입주 청소 의뢰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의뢰 전화 한 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나중에 알게 되었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전달받은 주소로 갔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니까 저는 마스크에 모자까지 쓰고 청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주인 부부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 부부를 보고 경악을 했어요. 바로 그 집은 제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의 신혼집이었던 겁니다. 와 4년 사이에 그새 전남편과 헤어지고 남자를 바꿔서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던 거예요. 저는 마스크에 모자까지 쓰고 있었기에 상간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외국인 청소부들한테 다가오면서 상간녀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목소리로 가증스럽게 말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오늘 청소하러 와주신 분들이시죠?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신혼집인데 청소 끝나면 가구들도 들어와야 되니까 힘드시겠지만 잘 부탁드려요. 어쩜 저렇게 사람이 이중적일 수가 있는지 처음 보는 사람은 깜빡 속아 넘어가기 충분한 친절한 목소리였어요. 그러자 상간녀 남편은 뒤늦게 들어와 상간녀를 보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벌써 왔어? 하여튼 꼼꼼하다니까. 오빤 바쁘니까 내가 더 해야지. 걱정 말고 다른 일 보세요. 세상에서 남부러울 거 없는 다정한 모습으로 나가는 상간녀를 보고 저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멍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으니까 같이 일하는 외국인 직원이 저를 부르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청소 안 해요? 잠깐 기다려봐요. 우리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 직원은 해맑은 목소리로 저한테 시간이 없다면서 재촉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 집을 청소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 집에서 누가 살지 뻔히 알게 됐는데 어떻게 청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그 집에 정말 치워야 할 단 하나를 치우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는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근처 가게에서 빨간색 라커를 사왔어요. 그리고 그 라커를 들고 그 집 거실로 가서 경고 문구를 남겼습니다. 바로 제가 남긴 글은 이거였어요. 야 김채야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다. 근데 어떡하냐 너 오늘부터 내가 밑바닥까지 털어줄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 글을 쓰고 저한테 의뢰했던 남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끝났다면서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청소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무료입니다. 네? 청소를 했는데 비용이 무료라뇨? 일단 가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뭘 청소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딱 하나 치웠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보세요. 일단 한번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저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나자 그 남자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청소한 걸 보고 노발대발 하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거실에 이게 무슨 낙서예요? 이거 손해배상 청구할 겁니다. 네,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이게 지금 청소라고 해놓은 겁니까? 네, 청소 완벽하게 했어요. 그런데 마무리 사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제가 상간녀 청소하고 싶어서 거기 힌트를 남겼잖아요. 사장님, 사모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믿고 있는 그 여자가 제 가정 박살낸 상간녀 였어요. 뭐요? 상간녀요? 모르셨나 봐요. 저 4년 전에 이혼했는데 그 여자가 내 남편 꼬신 여자였어요. 위자료 소송까지 했었는데 모르셨나 봐요? 아직 사장님 결혼 안 하셨죠? 네,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신혼집을 먼저 얻으셨구나. 우선 바쁘니까 그 여자하고 잘 얘기해 보시고 제가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거실 낙서는 제가 그대로 복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비용 처리도 제가 다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결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상간녀 남편 될 사람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잠깐 볼 수 있냐 길래 약속을 잡고 나갔습니다. 약속한 카페로 가니까 저한테 심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때를 저한테 자세히 말 좀 해주세요. 전 도저히 믿기지가 않네요. 믿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저도 소송했던 자료 전부 다 가져왔어요. 직접 한번 보세요. 그 남자는 제가 건넨 자료를 보고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상황을 차분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남편이 중고차 매매 상사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수입차를 사러 매장에 왔는데 둘이 거기서 눈이 딱 맞았더라고요. 나 나 몰래 8개월 동안 바람핀 사이예요. 그래서 저 그 여자한테 위자료로 2천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저런 여자는 어디서 만난 거예요?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런 말 좀 하기 그렇지만 가정 있는 남자도 꼬신년인데 뭘 믿고 평생 살 수 있겠어요? 그년 장점은 남자 꼬시는 건데 사장님한테 접근한 것도 다 돈 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다 끝났으니까 잘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전화 주시면 제가 청소는 다시 해드릴게요. 네 힘든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면서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어요. 그 후 며칠 뒤 그 남자는 저한테 다시 입주 청소를 부탁했습니다. 다시 집에 가보니까 남자네 부모가 있더라고요. 딱 봐도 인상이 드센 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죠. 남자 어머니라는 사람이 제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저희 아들한테 가정 파탄 낸 여자라고 알려주신 분이라면서요. 저희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드릴 뻔했지 뭡니까. 저희 집안을 살리셨어요. 아니에요. 저 같은 일 다른 사람이 또 당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여자가 잘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한 일이에요. 제 손을 잡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여자는 또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내 귀한 아들이 작정하고 가면 쓰고 사는 여자한테 당할 뻔한 게 괘심해서 그녀는 빰따기를 날리고 왔어요. 정말 그런 여자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제가 꼭 마음 담아서 포상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남자 어머니가 살해하겠다는 걸 괜찮다고 사양했어요. 제가 뭘 바라고 한 일도 아니고 저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속이 시원했거든요. 근데 왜 전남편은 가만두고 상간녀만 괴롭히냐고요? 전남편은 이미 암에 걸려서 가만둬도 오늘 내일 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처자식 버리고 막장으로 살던 놈이 두 발 뻗고 잘 살 수 있겠나요? 그런데 바람난 두 놈 중에 남편만 바닥을 기고 있다는 게 억울했어요. 저는 상간녀가 회사에서 잘리고 재취업도 막혔다길래 정말 인생 망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잘나가는 남자 잡아서 가정을 꾸리려는 상간녀를 보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 남자네 어머니가 뺨을 날렸다길래 제가 다 시원했어요. 그런데 애써 공들인 결혼이 파탄나자 상간녀는 절 탓하면서 전화를 했더군요. 전화를 받자마자 악을 쓰면서 말했어요. 야 너지 왜 내 인생 망쳐 왜 그때도 내 인생 망쳐나서 다 과거 깨끗이 정리하고 이제 정말로 착하게 새 인생 살려고 그랬더니 또 왜 그러냐고 난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은 여자야 근데 니가 새 출발 하겠다고 웃기고 있네 나도 잃었는데 너도 다 잃어야 세상 이치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 이미 지나간 일이고 소송까지 해서 나한테 위자로 받았으면 됐잖아 너만 아니었으면 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인생 똑바로 살았어야지 하늘이 계신 거 몰라 이렇게 넓은 서울바닥에서 내가 딱 너를 만날 줄 내가 알았겠어 너 천벌받는 거야 그래서 죄짓고 살면 안 된다는 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발 처신 똑바로 하고 살아 알겠냐 들어보니까 너 예비 시모한테 무참히 짓밟혀가지고 너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아유 꼴 좋다 너 같은 건 꼭 그렇게 당해야 정신을 차리더라 누워서 반성이나 해 뭐야 야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야 마지막까지 소리 지르는 걸 보니까 아직 정신을 덜 차린 것 같더군요 예비 시모라는 사람이 왕년에 사채놀이 좀 했던 사람이라더니 돈도 좀 안 지고 무서운 사람들도 부리던 사람 같았습니다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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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쪽 일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귀가 세고 무서웠겠습니까 완전 사람 잘못 걸린 거였어요 제가 거실에 한 낙서를 지우고 그 남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정말 깍듯하게 말하더군요 왜 꼭 저런 여자한테 걸리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성품 좋은 사람들 뿐일까요 그 남자는 저한테 몇 번이나 고맙다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 뻔했는데 절 구하셨어요 살해를 하고 싶은데 꼭 좀 받아주세요 저도 이렇게 복수할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입주 청소는 공짜로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도 백만 원만 좀 받아주세요 정말 제 인생을 구원해 주신 거나 다름없잖아요 괜찮아요 저도 덕분에 속이 뻥하고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람 잘 보고 사세요 그렇게 저는 묵은 한을 풀어준 그 남자한테 고맙다는 말로 끝을 냈어요 한동안 신이 나서 웃으면서 잠에 들었네요 하여튼 바람핀 두 사람이 그렇게 망해가는 걸 보니까 제가 틀리게 살지 않았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남편놈 젊었을 때 술 많이 마시고 여자 끼고 다니더니 이제는 사업도 무너져가고 건강도 무너졌더군요 이제는 다 무너진 아주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핀 남자들 꼭 아프면 전처 찾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혼 후 아이들을 만나면서 지내더니 얼마 전에 아주 능구렁이처럼 찾아와서 빌더군요 여보 우리 이제 애들 생각해서라도 합치자 애들이 이게 뭐야 애들? 애들 생각해서라도 너 같은 인간이랑은 절대 안 살아 난 지금도 너 같은 인간 애들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꾹 참고 만나게 해주는 거야 앞으로 양육비 밀리기 시작하면 이마저도 없으니까 돈이나 꼬박꼬박 보내 나 환자야 일도 잘 안 풀리는데 꼭 이래야겠어 어 난 꼭 그래야겠어 그러니까 집불도 없으면 네 몸이나 챙겨 어집지 않게 애들볼 생각하지 말고 가 한 번만 더 알짱거려봐 그땐 애들 두 번 다시 못 봐 암에 걸리더니 뇌도 어떻게 된 건지 저한테 은근슬쩍 합치려는 거예요 제가 미쳤습니까 뭘 믿고 저런 거랑 또 살겠나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놈 손절하고 꿋꿋하게 살고 있답니다 하루가 다르게 크면서 얼마나 예쁜 짓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막내는 저를 지금도 꼭 껴안고 이렇게 자고 있어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다는 아들 정말 예쁘지 않습니까 이런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저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답니다 지금처럼 저하고 우리 애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도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랍니다 그 당시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물 흐르듯 흘러가더군요 포기하지 마시고 모두 힘내세요 저처럼 이렇게 한 방 먹일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랍니다 그때 당당하게 한 방 먹이려면 꿋꿋하게 잘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모두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저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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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